하... 승훈아 승훈아 이 자나 하나 말할게요 어..어... 승훈아 사랑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羅 유튜브에 대해 버논 7시枝 자 cheaper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여인 입니다 자 오늘은 자 오랜만에 돌아오고 미니 게잉 미니게임 천국! 우후! 우후! 미니게임 천국은요 11가지의 게임이 있어요 11가지 게임을 해서 그 게임마다 1등하는 사람은 양털을 하나씩 쌓아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의 벌칙은 꼴등은 멤버들한테 정말 정말 칭찬해주기 정말 następ 안녕하세요 사랑해로 시켜서 끝내고 늑대야 나 너요. 너요이라고 해서 널 사랑해 이런 식으로 오오오오오! 보러 use 자 그러면 오늘의 같이 하려고 소개하면서 안녕하세요 봄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수입니다 저는 사랑이 필요 없는 상남자 봄숩니다 하하하하하 저는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꼴등원 Isaba 아 completo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럼 멤버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아 없습니다. 저는 다 싫어해요 멤버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다미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미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멤버 중에 좋은 사람 없어요? 저는 다 좋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벌칙하시면 되겠네. 싫어! 13살이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 다 하세요. 싫어요 거짓말이에요. 싫어요. 진희떼님! 아 예. 넥떼아 사랑해. 뽀뽀해줘. 자 진희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희떼입니다. 넥떼아 사랑해. 내 사랑을 왜 몰라줘.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가운 여자 요르입니다. 차가운 여자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유로르. 아하! 네. 오늘따라 정말 콜드하시네요. 태아촌! 흠! 하시크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꼴등은? 어 비가 내리는데? 야. 느낌이 좋지 않다. 워우우워우우우우워우. 자 오늘 꼴등은 멤버들한테 진심으로 칭찬해 주깁니다. 자 저희 멤버끼리 원래 평소에 칭찬을 서로 못해요 충분히 벌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번째 게임 런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뛰어보죠 자 꼴등은 절대 안된다 꼴등은 절대 안된다 아 런닝이라 자 런닝은 자기가 지나간 자리가 블록이 사라지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패배하는 게임이죠 자 야 절대 꼴등은 난 되게 싫다 요르르 요르르님 시크하셨죠 당근하죠 자 아이템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케이 오케이 꼴등 안할거야 안할거야 오늘 요르르 또 사랑꾼 만들어줘야겠네 야야야야 오늘 요르르 사랑꾼 만들어줘야겠다 사랑꾼 확실히 만들어줘야겠네 이것도 야야야야야 요르르 따라트렸습니다 여러분들 요르르 요르르가 오늘 칭찬을 할 것 같군요 사랑꾼 아 너무하잖아 사랑 사랑은 열림은 따라트려버리기 오오 나 떨어지는거야 나이 아 잠깐만요 오빠 잘가야돼 안갔어요 안갔어오 오오오오오 이렇게 된 이상이 으흐 interviews 오오 유용해 뭐 오격하는데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아아아아 폼스랑 나랑 단둘이 남았구만 이 자식 어딨냐 아 좋았다 자 이가민이 1등을 가져갑니다 아 여러분 근데 이게 꼴등한다고 나쁜게 아니야 왜냐면 1등만 올릴 수 있거든 아 그럼 나쁘지 않아 이기기만 한데 자 두번째 게임은 모루피아기입니다 똥피아기죠 모루를 피하시면 되요 똥피아기 똥피아기 나 이거 잘하는데 나도 이거 잘하는데 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 똥피아기 난 지지 않아 오오오오오 난 진짜 잘할거야 이거는 많이 움직이느라 잘하는게 아니지 퀵퀵 약간 인내순 게임이라고 오오오오오오 많이 떨어진다 똥피아기 똥피하기 똥 피하기 똥선 똥은 확실히 단묘가 잘피 하였단 move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야 봉수 벌써 탈락했어 똥 피하다가 뭐야 왜 탈락해 모루를 피하라니까 똥을 피해서 그래 우와... 야 업무 Doncs 잘 피했는데 왜 탈락해 놔? indicating 야... 방장 사기 버전? 방장 사기 버전이다 이거 이 게임은 등반인데요 제일 빨리 높은데로 올라가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뭐야 왜 님만 알아요 맞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다 해봤으면서 무슨 소리 안해봤는데요 그런가 자 이건 양털을 부시면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안 올라가는게 좋습니다 눈덩이 빠나라 자기 혼자 막 공략법 안해 그런 팁을 가야봤잖아 니네 야간네 야갛어 진짜 게임 혼자 하면 재밌나 재밌다 게임 혼자 하면 재밌냐고 재밌다고 이번에는 1등필이다 느낌이 좋다 좋디좋다 당연히 자기 혼자 할줄 하니까 재밌지 아 그냥 요루루 1등 못하게 하면 되겠다 오늘 아 진짜 나한테 왜그러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부터 왜 나만 미워해 요루루가 칭찬을 할줄 모르니까 제가 또 그 내말랐던 감정을 아 근데 그게 옳은 말이여 아 그럼요 아 저 칭찬 얼마나 많이 하는데 평소에 그럼 한번 해봐요 지금 마음 못하자마 머리가 정말 예술적으로 빠지시는군요 아 맞는 말이여 칭찬이네 칭찬이야 나 이거 빨리 올라가야되는데 나 갖췄어 어 뭐야 나 갖췄어 나 갖췄어 나도 큰일났다 아이템이 있지 나는 아 누구냐 아 큰일났다 이거 나가야되는데 어 큰일났다 나도 어? 아 이거 빨리 올라가야되는데 이거 어 아이씨 어? 요루루왜 왜 요루루왜 탈락했어? 나갔네 저 튕겼어 아이 어쩔수없지 그건 뭐야아 어쩔수없는거지 어쩔수없지 아니 야 만약 축구장에 비가오는데 뭐 빗대기 미끄러지면 어쩔수없는거잖아 으악 형 어딜 올라갈라고 야 근데 니가 그럼 우리 둘 다 못올라가는거야 그러고 내 생각해보니까 생각을 잘해야되어 으악 아아아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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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난것들 진의 높이를 보거라 불안해 아이 쥐닐때가 1등했네 이거 아유 불안한걸 나 불안해 자 여러분들 이거 꼴등만 아니면 됩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꼴등은 아닌데 그럼요 이번엔 눈치게임입니다 네 가위가위보 카드를 꺼냈는데요 상대방이 무슨 카드를 꺼냈는지 보고서 상대방이 주먹이를 꺼냈으면 저 보자기를 꺼내야겠죠 눈치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라 이걸 자 모르죠 저도 그냥 막 꺼내서 때리세요 아 아 아 아 야 아 진짜 진짜 5점을 먼저 먹은사람이 이깁니다 5키를 먼저 아 진짜요 진읏 진읏 진읏에 유리한데 지금 좋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안돼 나 몇등이야 지금 3점이다 할 수 있어 좋아 안녕 자 보자기 보자기 아 아니 진읏에 또 1등을 아 아 이거 안돼 이거 안된다고 자 이거 꼴등이 좁혀지고 있구만 저희는 편하게 하죠 아 그럼요 자 이번엔 스플릿게임 스플릿프로의 게임인데요 삽으로 눈을 파서 상대방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아 아 이거 자 눈을 많이 깨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나 이거 날 자신있지 이깁템 이게마라 야 요로로가 잠수네 이거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다 자 눈을 많이 깨면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다 못했어요 너 오지말로 오지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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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아무리 울고 싶어봤자 우리가 봐줄 생각이 없어 응 자 느림이랑 이동을 얻었군 야 담리형 날 공격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왜냐 말도 진짜 난 자라기 때문이다 나의 부모니 야야 안보인다 누가 어둠 썼냐 나는 어둠의 아들 나는 어둠의 아들 하하하 사실인가 사실이다 헐 헐 헐 헐 봉수 위에있다 봉수 오케이 뭔가 그래? 자 아들 아 아 아 이거 진입때부터 먼저 소닥 해줘야겠네 트럭 같이 한번 쏴갈볼래요 그러면? 나 니가 꼴딕하는게 좋거든 애들아 빨리 내려와 안 돼 안 돼 안 돼 위에 위에 있는 애들 공격해야돼 오케이 좋아 좋아 자아 잘가 어 잠깐만 아아 아 나 아이템있는데 아아 내려온 순으로 죽인다 내려오면 죽는줄 알아 봄수를 공략해주세요 봄수를 내려오면 죽는줄 아세요 님들 으악 야야야 애들이 안보여 야야 어둠인 누구야 누가 어둠의 자식인가 아 но 잘했어 나이스 봄수가 피했었구만 일로와라 봄수장 우우우우우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가 이리와라 봄수 어허허허~~~ 언니할로와라 cues перев어 playlist 난 투명이다 야 요로로부터 요로로부터 그에 오이 아 솔직히 1승쑤십쇼 구멍 어딨습니까 유형님 게임을 매사에 열심히 하십쇼 네! 네! 열심히 할게요 그럼! 화이팅! 봐주면.. 봐주면 어떡해! 안 봐줬어? 아니야,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봐주지마 눈치, 눈치 누나서 눈치가 좋냐? 어허허허허 자, 이겨변 선수 열어로서 도망가구요 이겨변 선수는 납락하는 중입니다 이겨변 선수는 최소 이소령이 되네 나는 공격 안했다 나는 공격 안했다 이겨변 선수의 벽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다른 선수들은 한 칸도 못 쌌고 지금 전부 다 저희한테 사랑해라고 해야될 입장입니다 자, 이런게 되면은 저희가 계속 의증하면은 3명한테 사랑이란 소릴 수 있는건가요? 아, 그런가봐요 자, 이번에 꼬리피하긴데요? 네 꼬리를 잘 피하셔서 꼬리를 많이 길게 해서 생존하시면 됩니다 서로 부딪치지 마야 돼요 벽이나 상대방 꼬리한테 오 어렵네 네 F5 한번 누르고 플레이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이 게임은 제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네 꼬리로 상대방 꼬리를 부딪치게 해서 요르르 꼬리 요르르부터 일단 아 그런 거였어? 요르가 오늘 애정이 넘 실려나 보네 오오오오오!! 쥐그때쿤 아이오 서둠 zdrow 안녕하세요 요르르님 아 어디 쥐그때쿤 내 꼬리에 맞았어 내 꼬리인거 같았어 내 꼬리 오늘 세분한테 사랑이란 소리를 듣겠네요 아 그럴거 같네요 자 우리 너무 높네요 63빌딩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땅따먹기란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지나가면 색깔이 싫어져요 제일 많이 색칠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좋아 상대방 색 어 상대방 것도 색칠할 수 있으니까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어 저 공격하면 저 바로 그분만 따라가면서 죽입니다 저도 상관없거든요 자 이미 50기를 먼저 해야돼 음 서로 굉장히 평화롭네요 그러게요 아아 누가 내 뒤통수 때렸어 야 열어어 너 이 자식 아 왜 떨어지지 아 봉수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개꿀마 봉수님을 공격하는게 좋을거에요 아 봉수님 안녕하세요 봉수님 안녕하세요 봉수가 야 봉수가 1등이다 봉수가 1등이다 무슨 색깔이야 아 아 잠깐만 참고로 주황색 없애는게 좋을거에요 220개 고찹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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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으로 없애 얘들아 주황색 하얀색 흫 야 하얀색 하얀색 야 주황색 1등 주황색 1등 주황색 200개 고찹니다 나이스 어 내가 1등인가 아 affects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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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s 주황색 없애 주황색 아아 아아 안돼 막겠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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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담미오 담미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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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유류를 얼마 넘었어 여름 무슨색이야 여름 무슨색이야 야야야 주인태 주인태 1등이야 주인태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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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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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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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요르르가 1대 네 봉수님과 담미오님의 1대1 상황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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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과연 스물 스물한살 대학생에게 사랑해라는 소리를 들을지 아니 스물여섯살 아주머니에게 사랑해라는 소리를 들을지 자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 게임은 폭탄 피하기입니다 상대방한테 폭탄을 넘겨서 제 손해로 안터지게 하면 돼요 제가 이 게임 또 잘합니다 저도 이거 꽤 하거든요 일단 못하는 사람부터 이거는 초반에 누가 갖고 있니 폭탄 야 이거 이거 바로 주면 안돼 바로 주면 안좋아 자 봉수가 나한테 미친 봉수 탈락 어 봉수가 나한테 미친 듯이 폭탄을 들고 나한테 쇼쇼하고 있어 내 폭탄을 가져가줘 자 요르르 폭탄 5초 남았어 5 4 3 2 1 땡 나줘 폭탄 나줘 내가 질게 내가 질게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돼요 하하하하 잠깐만 1 으아아아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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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높은거 아니야 너 야 이거 이정도면 한 80 80층 되나 폭탄 피하기 그 다음에 양털찾기 여러분들 손에 든 양털 색깔을 색깔 위 블럭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오 네에 아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 이것도 아이 키보드가 고장나서 있네 에이 에이 자 하늘색이구나 어우 쫓아지 마세요 하늘색 야 하늘색 조치하우지 마시라구요 하늘색 따라오지 마시라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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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바나마 끝인거 아니었어? 아 너 한번나마 끝인거 아니었어? 오와 한번나마 끝인거 아니었어? 따라오지 마시라구요 다음형색 아 2 저리 가세요 어 뭐야 좋아요 흐흐흫 멀리 갈래 흰색깔 좋아요 뭐야 이거 한바나마 끝인줄 알았는데 아니구 형아 아 따라오지 말라고 쥐네떼님 같이 함께해요 따라오지 말라고 쥐네떼님 함께 합시다 아 어차피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님이 죽어요 쥐네떼님 내 손을 떨고 계세요 왜 쥐네떼님 아 따라.. 안보이잖아 니때면 새끼들 쥐네떼님 함께 안보이잖아 아 이거 이거 한판만 니둘이 둘 중에 한판만 한판만 이기면 꼴등 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카트타기입니다 저희가 5명이니까 4개의 카트가 내려오는데 한.. 한명만 못하게되면 그사람 탈락입니다 이거는 필승법이 있어요 하지만 알려주도록 않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쥐네떼를 따라다니면 되지? 아뇨 그 필승법이 아닙니다 자아 소화로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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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저기있다아아아아 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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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대단한 봉수녀석 자 카트타게 했고 이번엔 신호등 블럭이거든요 자 초록색 노란색 빨강색하고 없어집니다 블럭이 자 생존게임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의 인성이 얼마나 착한지 볼수도 있구요 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해봅시다 우리 네 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한번 해보죠 게임을 아니 때리지 맙시다 때리지마요 때리지마요 자 노란색 빨강색 그 다음 없어집니다 마지막까지 누가 더 오래 살아났냐 진짜 꿀잼이다 이거 어 때리지 말자구요 누가 때렸어 누가 때리지 말자구요 누가 자꾸 때려 방송 한번 터트려줘요 아 죄송합니다 누가 때렸는데요 아 빡빡아 때리지마 어 지금 한번만 더 때릴지 어 스티로북스 킵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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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아까 살짝 들어봤거든요 끔찍합니다 무서워요 자 그러면 한번 끝까지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누가 지금 제디 따라오는데 권드린씨 인성 폭로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짜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떡볶이 아 요런이 갑자기 왜 때리시죠?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아 뚫어서요 이 콩들 막 때려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담미호 탈락 아 이거는 가만히 있는게 더 좋아 아 이거 안 움직이는게 좋습니다 이거는 네 자 서로 우리 서로 땅을 나누자 그래 그래 우리 그럼 서로 때리지 말고 같이 생존하자 요런이 저 진짜 안될께요 저 진짜 안될께요 아 진짜 안될께요 아 진짜 안될께요 아 진짜 안될께요 아 진짜 안될께요 진짜 안될께요 진짜 안될린다 싫어 누가 우리 형 때렸어 싫어 야 진짜 야아아아아아악 너 이 자식 안 때린다 진짜 그냥 옆에 옆에 아저씨가 오는게 싫은게 아니었을까 맞아 싫었나보지 에 어어 어어 으아악 가까이 오지마 싫어 난 가까이 가기 싫은디 1대1이다 1대1 오지마 나 할거거든 블럭은 점점 사라진다 너희들은 생존할수 있을까 점점 가까이 오는거 같은데 그 이상 오면은 스티로잉스를 키나 ㅎ ㅎ ㅎ 그 이상 오면은 너의 인성이 까발려질것이야 에이 아하 나 인성 착한디 네 좀 가까이서 같이 생존해봐 그럼 아 제가 싫습니다 카메라 당기좀 네 이거 근데 이거 지속대가 불리하죠 아뇨 저는 슈퍼 울프라 짱 장면이니까 근데 이게 끝부분이 잘 안엎어지더라고 자 점점 블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어 요름니 LUXUMarle 이거 과감하게 움직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지사 빵꾸 지느때 하하하 안녕하세요 지인캡니다 아 지인캡니다 근데 너무 높아요 아 이거 참 높네요 공기가 너무 맑아요 여기는 자 여러분들 아쉽게도 모든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하하하하 네 어허 아쉽게도 담이오님께서 꼴등을 하셨네요 자 꼴등을 하셨네요 담이오님 담이오님께서 그러면은 아쉽다 담배님 저쪽으로 가두세요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두세요 절로 가라고요 네 야 담배님 그러면 저희 참여간명한테 칭찬해주세요 사랑해로 시작해서 사랑해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앞에 와서 앞에 오셔가지고 어 저희한테 칭찬해주세요 빨리 빨리 진짜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 디바 네 빨리 해주세요 아 잠깐만잠깐만 서로 심호우 릴렉스 릴렉스 서로 심한말 하지말기 오케이 칭찬하게 혹시나 뭐 중간에 심한말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사랑해라고 넣어주시고요 네 빨리 해주세요 네 아 할께요 진심을 담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가지고 이상한거 만들지 마세요 하트잖아요 하트 예 하트 아니면 차가운 콜드 얼음이 있어 차가워졌잖아 너 때문에 심장이 네 야야 빨리 해주세요 나 하겠습니다 네 봉수야 봉수야 사랑해 너의 그 사랑해 사랑해 아 그게 뭐예요 아이 뭐 만들어요 이거 칭찬하는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봉수가 그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따뜻한 말 해주면 되잖아요 아 알았어요 네 사랑해 봉수야 나는 너해 그 매력적인 눈이 너무 사랑해 사랑해 좋았어 좋았어 자 담배님 이제 끝나는게 아닙니다 뭐라구요? 저한테 해주셔야 되죠 어디로 가세요 다 해줘야 돼요 내가 빨리 해주세요 담배님 저는 사랑이 너무 고프기 때문에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메 네네 사랑해 왜 사랑하는데? 나 난 너의 다리털이 섹시하다고 생각해 다리털 야 이게 칭찬입니까 아니 저기 저기요 왜요 왜 사람마다 이상이 다를 수 없지 아니 쟤 다리털이 왜 섹시해요 이거 이거 성취행입니다 예 이거는 나도 이겸 회원님의 탈모가 좋다 생각해 형의 매력을 생각해 아니 아 이런게 어딨어요 아 왜요 왜요 아 이런게 어딨습니까 아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지윈대님 지윈대님 차례입니다 아 전 됐습니다 해주세요 빨리 지윈대님 빨리 앉아요 앉아요 자 빨리 해주세요 네 아 그만 만들어 시끄러워 죽겠네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야 야 그런게 어딨어요 끝까지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왜 사랑하는지 까지 이거 벌칙 미리 벌칙합니까 우리 멤버한테 이런게 이슈까지가 안와 지금 손발이 안 펴져 지금 빨리 해요 빨리 왜 이때야 사랑해 왜냐면 왜냐면 왜 그 반짝반짝 이마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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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그중에 이중인격 같은 성격이 제일 맘에 들어 사랑해 뭐라구요 아참 에이 아 그게 알지 어 그게 알지 야 맨님 어 나 형의 그 민머리와 볼록 튀기 원한 광대뼈 증산할 수 있을거 같은 광대뼈가 너무 좋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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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훈아, 나 말할게 했어. 승훈아, 나 말할게 했어. 승훈아, 사랑해. 승훈아, 사랑해. 난 너 밖에 없어. 승훈아, 거기서! 승훈아, 거기서! 승훈아, 사랑한다니까! 지수께요! 거기서! 에이, 이렇게 여러분들. 미니게임 천국. 칭찬 특집이었군요. 여러분들. 네. 진짜 느끼하다, 진짜.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